안녕하세요. 타복식 진행을 맡은 관광팀장 한동훈입니다. 세계 최대의 국 천고 타복식 행사는 지난 2010년 7월 6일 영국 기네스월드 레코드에 등재된 이후 매년 승무제에 앞서 천고를 울림으로써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3회 영동만계 국악축제와 제11회 대한민국 와인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천고 타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 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철 영동 교수님께서 성공기원 멘트와 타복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내년 25년도 세계 국악엑스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대 엑스포가 남부상군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쉽지는 않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획서나 농협발주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회에 TF팀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저희들한테 이제 그 직원 파견 요청도 이렇게 공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걸로 보고 저도 열심히 해서 25년도 국악엑스포까지 우리 영동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타복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터 10월 9일까지 이제 3박 4일 동안 제53회 남객국악축제와 와인 제11회 와인축제가 열리는 게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성공기원을 치며 생각하면서 타복을 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과 같이 성공하orgt ден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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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